울진 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육군 울진 여단과 상호 통합 방위 업무와 해양경계 강화를 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육군 울진 여단장은 울진 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서장을 면담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시스템과 해상경비 세력 등 통합 방위 현황을 협의하였습니다. 최근 어선을 이용한 밀수와 소형 레저 보트를 이용한 밀입국 검거 등은 군 경합동 단속에 의한 해상경계 강화에 좋은 사례라며 구체적으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여 경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석태 서장은 이번 육군 울진 여단과의 통합 방위 업무 협의를 통하여 해양경계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군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업무 협력을 강화하여 해양경계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심이었습니다.